조금 이따 가고 한 10m, 5m 정도 조금 이따가 자, 내려와 이제 먼저 가고 안 내려와, 안 내려와 손형아, 힘 안 들어가 바로가 장갑 좀 자, 이창식 대원 올라온 기분이 어때요? 응,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다 밑에서 김장태 대원이 올라오고 있게 원래는 이쪽이 올라오고 저쪽이 내려가는데 까꿍으로 되었나? 에 아, 그럼 어떻게 까꿍으로 되었어요? 이게 내려가는 일이라고 똑같죠 뭐, 아무거나 가면 되지 뭐 그런가요? 네 잘 가겠습니다 네, 잘 가세요 네 자, 다음 선수 얼굴을 좀 드세요 아니, 우리 팀이 아니네 네 머리를 드세요 머리를 여기 안 올라오는데 아이고, 야 우리 팀들 안 올라오나? 올라와, 제일 뒤에 있어요 홍 선수 빨리 올라와요 자, 머리를 들고 올라오세요 네 머리를 들고 올라오세요 머리를 안 찍어도 돼요 네? 안 찍어도 돼요 올라온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요 좋아요? 네 아이고, 힘들다 아 아직은 자꾸 올라오세요 이게 지금 오르막이 이게 반대로 오고 있어요 이게 오르막이 이게 네리막인데 반대로 올라올 때는 거기서 왼쪽을 잡으세요 왼쪽으로 올라오세요 이게 어디 이게 서로가 돼야지 올라오는 분 올라오고 올라올 때는 왼쪽 잡고 올라오세요 왼쪽 왼쪽 잡고 올라오세요 네 이쪽 길은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 네, 거기는 없고 왼쪽 잡고 올라오세요 왼쪽으로 올라오세요 여기 내리막길입니다 네 네 이쪽, 이쪽 잡고 오세요 이쪽 올라오는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왼쪽으로 오세요 네 이게 질서가 아니라 비벼 못 다녀요 이쪽으로 내려가요 네 이쪽은 내리막길이에요 올라오 일로 올라오세요 네 저 밑에는 왼쪽 잡고 올라오세요 네 네 사람 올라오면 안 나 왼쪽으로 잡으세요 왼쪽 서로 질서가 지켜야 오고 갈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이건 내리막길이에요 우리 여기 자꾸 내려가면 돼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여기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 줄 타고 한 줄 내려오라 하잖아 그렇죠 이게 질서가 안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려가지는 못해요 왼쪽 그렇죠 그렇게 다 올라오세요 홍이 넣었어 홍 선수 이따 거 잡고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여기 내려온 길이고 여기 올라온 길이라고 왼쪽으로 올라오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올라오세요 왼쪽으로 잡으세요 왼쪽으로 잡으세요 왼쪽 잡으세요 잘한다 자 여기 잡고 내려가세요 사사 같은 분이 있어야 돼 자 내려가세요 왼쪽으로 올라오세요 왼쪽으로 여긴 내리막길이에요 이거는 네 고맙습니다 다리 사이에다 넣으세요 다리 사이에다 넣으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Geoff 오 아들 다리 혼자 가는 거예요 천천히 선생님 스스로가 스스로 무슨 뭐 길가가기 쉽지 왜 길로 내려가 이게 편해요 아 하 하 해보는 자 김교수 문 빨리 머리를 들고요 다리 올라오세요? 저쪽에 저 위에 잡고 그거 좀 쉬세요 그거 좀 쉬세요 잘 올라왔지 아직 또 올라와요 저 홍신 올라오고 있어 자 홍신 머리를 들고 올라오세요 오케이 머리를 들고 오라고 다리를 들고 오라고 다리를 들고 와 손으로 같이 손으로 잡고 옆으로 오세요 아이고 가시던지 아이고 수락산 기차바이에서 좋습니다 네 좋죠 산빛이 내뿜는 이 엄청난 아름다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절로 고개가 숙이지는 이 수락산 산빙 감사합니다 충성 자 다 올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?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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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락산 기차바이에서 였습니다 땡큐 알아요 감사합니다 아